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급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에 몰아넣은 반면 금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국제유가는 7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각국 중시는 우크라이나 공습 유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1% 하락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중국 상하이 지수 1.7%, 홍콩 항생 지수 3.21%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9%가 급락한 3만 4천 달러에 거래됐고 일주일 전에 대비해서 20% 폭락한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등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이슈로 지난해 11월 이래 하락세가 이어져오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가스 관련 기업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향후 천연가스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KRX 유틸리티 지수는 3.4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체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한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등 가스 관련 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이번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 가스 관련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산주는 급등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빅텍은 23.84%, 한일 단조 22.68%, 스페코 17% 상승했습니다. 방산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원 고조로 어제 장초바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장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계기로 서방국이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한 전적이 있어서 방산주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가 글로벌 악재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증권사, 영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들이 올해 견조한 실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교보증권은 올해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투자 전략으로는 올해 상반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하반기 들어서는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측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경우에 저평가된 증권주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이 유용하다는 설명입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로는 미래세증권과 삼성증권을 제시했습니다. 카카오 남궁훈 대표 내정자가 해외 진출의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오픈 채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궁 내정자는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한 T미팅 형식의 기자간다회에서 지금은 카카오의 최대 위기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궁훈 내정자는 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 전략 강화를 제시했는데 해외 시장 진출과 함께 현행 모바일 위주의 카카오톡 서비스를 넘어선 메타버스 오픈 채팅 등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남궁 내정자는 현재 카카오톡은 인터넷 연결 기준으로 60에서 70억 인구 중에 1%도 안 되는 지인 기반 네트워크만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픈 채팅은 관심 기반이고 비즈니스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향으로도 확산이 용이한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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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상반기에 갤럭시 S22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 매출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S펜 내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디지타이저 부품들에 대한 판매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폴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출시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공통적으로 S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S펜에 대한 내재화가 직접적인 수혜가 되고 있는 낙면 연성 PCB를 갖고 있는 인터플렉스가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약 3년간 영업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분기 흑자 전환을 하고 올해는 매출 성산과 영업이익이 고성장에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적자에서 흑자 구조로 확실하게 탈박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CB 업체 중에서 이수 페스타시스와 인터플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